안녕하세요. 대발인 부동산 TV입니다. 두 번째 시간 수성구 편입니다. 수성구는 어떤 가격선에 낙찰이 되고 있고 시세와의 차이는 얼마만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누리는지 한번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 데오 트럼프 월드 수성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8억 5백만원이었는데 낙찰은 7억 1,310만원 88.58%의 낙찰이 된 아파트입니다. 데오 트럼프 월드 수성은 수성구 황금역에서 두산동 쪽으로 두산 오거리 방면으로 가다보면 수성 SK 리더스 뷰 바로 옆에 위치를 했죠. 세대수는 967세대고요. 사용승인은 2007년 4월 30일 지금부터 한 14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14년이 이제 거의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아파트 자체가 입지도 있고 또 대형면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촌의 느낌을 주는 상징성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안에 내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방방 거실 방방 방이 4개 거실이 있는 구조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스스로 확장하신 세대도 있고 아닌 세대도 있고 세대별로 조금 안에 내부 구조라든지 인테리어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축은 가격에 등에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에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집이 그러면 왜 경매를 나왔나 경매에 나온 건 임차인의 보증금 6억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께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신 케이스입니다. 전세보증금 6억이 선순위 채권이 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낙찰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가 7억 1310만원에 됐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 현재 있는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6억을 다 받아서 나가셔서 따로 인수할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호가 상태를 보면 8억 5천만원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가 크죠. 면적이 큰 45평이라서 8억 5천이 최저 최고 10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 같은 경우에 저층이기 때문에 저층이 똑같이 8억 5천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이게 비슷한 매물의 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보시면 거래 사례가 꽤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 20년대는 그래도 간간이 있었지만 20년 이후에는 2022년에 한 건 2023년에 한 건 두 건밖에는 없어요. 낙찰 금액을 보시면 우리 이게 2023년 6월에 감정평가 대응에 8억 500 정도 라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셨는데 7억 1310만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호가, 호가 대비로 봤을 때는 1억 3700 정도 이득을 본 약 16% 정도 저렴하게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호가보다 조금 더 깎아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저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억 2천 정도를 보신다고 해도 1억 정도는 이득이 낮는 경매 입찰해서 낙찰받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잘 매입을 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친절하고 꼼꼼한 중계는 기본 대구전자 공동중계 네트워크와 풍부한 매물을 통한 개인 맞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발이 부동산 TV 어디로? 대발이 부동산 TV로 한 번 더! 대발이 부동산 TV입니다. 두 번째 보실 사례는 범호동 범호 태양 안 왔습니다. 84타입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6억 7천이었는데 낙찰은 74.79% 5억 110만원에 낙찰받은 케이스입니다. 입찰은 총 6명이 입찰을 하셔가지고 최종 1명이 낙찰을 최고가로 받으셨죠. 위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동천초등학교가 갈 수 있는 통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법원 맞은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범호 푸르지오하고 이렇게 신천시장도 연결되는 길이죠. 그 뒤쪽에 있는 범호 태양 안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최신에 입주한 아파트 쌍용 플리티넘 범호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84타입 아파트 세대순위 299세대고요. 사용승인 2006년 한 18년 정도 된 아파트죠. 18년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33평 전용 84타입 내부구조 이렇게 생겼죠. 아무래도 지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구축에서 선호하는 3베이 구조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대의 경매에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세를 주신 건 아니고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집을 사실 때 정부 대출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있었던 근저당 3억 3천만원에 대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이 동이라는 타입의 효과는 5억 7천에서 7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정남향 세대입니다. 범버트왕아라스 같은 경우에 한 동이 동향 쪽으로 바라보는 여기 바라보는 동이 있죠.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는 정남향으로 보는 고층이기 때문에 5억 7천이라고 효과가 있는 게 동향세대예요. 동향세대보다는 당연히 좀 더 비싸게. 여기 보시면 103동 바로 정남짝으로 바라보는 이 돈 같은 경우는 저층이지만 5억 8천부터 효과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매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2023년 5월 3일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6억 7천만원으로 평가액을 잡았거든요. 보시면 2023년 5월 이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다 2022년도, 2021년도 거래밖에 없죠. 이때는 거의 7억 후반대, 8억대에 거래됐던 거래. 이 가격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 이후에 주변 아파트들의 거래 사례에서 가격이 내려간 폭을 이 아파트에 대입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한 6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바로 감정평가 이후에 5억대의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가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회에는 당연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6억 7천의 감정평가가 됐던 금액이 결국에는 5억 110만원, 74.79% 감정평가액 대비 한 25% 이상 떨어진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6억 7천은 감정평가액이 그 당시에 거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그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아파트 매수하려면 6억 정도의 가격을 치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층 남양세대인 이 아파트의 특성상 현재 호가에서도 중간 이상이 되고 또 실거래사를 봤을 때 6억 정도의 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6.5% 정도 더 저렴하게 사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가량 이득을 보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구축 같은 경우에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 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면 6억 언저리는 주셔야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5억 초반에 낙차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신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아파트 메트로 팔레스입니다. 메트로 팔레스 2단지고요.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상당히 큰 평수죠. 전용 면적 40평의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금 6억 3,300만원이었고요. 낙찰된 금액은 5억 1,000만원에 80.57%로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 더샵 디어일로와 동덕오피스타 동원의 맞은편 그리고 여기 만촌 이마트 상당히 메트로 팔레스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부촌의 이미지를 뿜뿜 풍겼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입지도 좋고 많은 관심을 받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세는 869세대고요. 이제 21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56.4평의 분양 면적 전용 면적 134.98타입 상당히 넓죠. 56평 아파트 거실 있고 방방방방 있지만 방들이 상당히 면적이 매우 넓을 겁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대주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 경매에 나오고 낙찰이 됐죠. 경매에 나온 이유로 보면 여기 지남세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2023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 6억 3천 3백만 원 2023년 8월 이전에는 2022년 9월이 마지막 최근 거래 사례고요. 그 전에는 다 2021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8억선에도 거래가 됐었고요. 그 위에 7억선 지금 현재 6억 2천에 최근 실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남동향의 고층세대입니다. 그래서 호가는 6억 2천에서 7억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저층 4층 같은 경우에 6억 2천의 매물이 있고요. 중고층 1층인데도 7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축은 내부 인테리어 상태 같은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최근의 거래 사례를 봐도 6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호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액 6억 3천 3백만 원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대비 약 19.5% 1억 2천만 원 정도 이득을 받던 낙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7명이나 입찰을 해서 2등과의 차이가 이제 4백만 10원 나네요. 4백만 10원 차이가 나서 입찰을 하신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수성구에 있는 여러 사례들 중 특색 있는 사례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매라는 게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경매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 가격 수준의 집들이 팔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께서 현명한 부동산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또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